네 안녕하세요 오프라는 팀에서 지금 팀 리기를 맡고 있는 박진우라고 합니다. 오늘은 아바타 그리고 NFT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흔히 자주 말하고 있는 메타버스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려고 하고요. 먼저 오늘 자리 만들어주신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분들께 되게 감사한 말씀을 전하고 사실 NFT가 작년 연말부터 엄청 핫했었고 최근에는 아시겠지만 다양한 작품들, 아트, 사진 그리고 PFP라고 불리는 얼굴을 따라서 만드는 캐릭터들까지 세일이 아주 많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뭔가가 와 하고 나타나기 시작하면 이거 버블 아니야? 그거 같이 있는 거 맞아? 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2015년부터 크립토 했었어서 여러 번 그런 버블에 살았었던 것 같은데요. 몇 가지 슬라이드를 보여드리면서 현재 NFT 시장이 어느 정도 와 있는가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거는 뭐 다들 아실 수도 있지만 최근에 오스카에서 문제가 됐었던 스미스의 까다구 사건이죠. 그 사건이 있었던 거가 NFT로 나왔더라고요. 저도 그 이 사건 이후에 레딧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열심히 이것저것 밈을 만들고 있어서 가서 구경을 하고 있었는데 그 중 한 사람이 이렇게 NFT를 만들어서 오픈시에서 판매하고 있는 걸 확인을 했고요. 가격이 좀 오르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되게 아무도 사고 있지 않는 상황으로 바뀌긴 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냥 약간의 우스갯소리 플러스 트렌드를 보여드리려고 넣은 거고요. 그만큼 이제 인터넷 세상에서는 NFT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를 많은 사람들이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NFT 시장에서의 가장 큰 화두는 화두 또는 화제였던 꺼리들은 뭐가 있었냐면 골드웨이비라고 하는 원숭이 모양의 NFT를 만든 유가랩스라는 회사가 얼마 전에 이제 안드리슨 호르츠 주도로 약 4조 8천억 원 정도 되는 밸류에이션이죠. 여기에 이제 성공적으로 시드 라운드를 투자를 받았었고요. 재미있었던 거는 그 NFT의 어떤 시초라고 불리는 크립토펑크라고 하는 아트를 만든 라바랩스라는 회사를 이 유가랩스가 바로 인수를 하면서 첫 번째 돈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보드웨이비 같은 경우에는 NFT에서 가장 상징적인 존재이면서도 이제 돈을 많이 벌고 있는 어떤 컨텐츠 회사로 진화를 하게 되는 거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얼마 전에 이제 텍사스 오스팅에서 이제 1년마다 열리는 SXSW라는 스타트업 행사가 있었는데요. 여기 꽤나 유명한 NFT 중 한 개인 두들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이게 왜 화제가 됐었냐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NFT라고 하면은 다들 뭐 일단 디지털에서의 그림들만 많이 상상을 하는데 두들 같은 경우에는 부스를 차려가지고 아주 아날로그적인 감성으로 접근을 했어요. 그래서 마치 어뮤저먼트 파크에 있었다. 그런 느낌이 들었다라는 평가들을 많이 받으면서 화제가 됐었고요. 유가랩스도 그렇고 라바랩스도 그렇고 이런 두들 같은 것들을 보면은 점점 더 컨버전스 되는 사회를 볼 수가 있고 NFT가 단순히 아트를 넘어서서 어떤 문화를 만들어가고 컨텐츠로서 진화해가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몇 가지 또 시도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NFT와 디파이를 어떻게 하면 엮을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들도 많이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연결되는 거는 저희 OFF가 가지고 있는 DCS에도 되게 많이 연결이 되어 있고요. 뒤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왼쪽 밑에 그림 좀 익숙하실 텐데 타카시 무라카미라는 일본에서는 아주 유명하고 오타쿠들에게는 정말 우상과 같은 아티스트도 NFT를 만들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는 뮤직 인더스트리, 특히나 스트리밍 같은 걸로 이미 많이 디지털지가 되어 있는 음악 산업에서도 NFT가 많이 적용이 되려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미국에서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들려오는 거는 예전에 ICO 붐 때는 미국으로 치면 동부, 특히나 뉴욕이나 시카고 이런 쪽에서 돈이 많이 흘러들어왔고 대부분의 VC나 아니면 창업자들이 그쪽에 위치를 했었다면 최근에는 서쪽으로 많이 넘어왔는데요. 그게 단순히 샌프란시스코 주위가 그런 게 아니라 신기하게도 LA 주위에 많은 VC들이 생기고 많은 회사들이 생기고 있는 거를 보면서 ICO 분과는 다르게 컨텐츠 형태로, 파이낸스를 넘어서 컨텐츠 형태로 NFT가 진화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음악 같은 경우에도 영화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서는 LA가 가장 강세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라는 거를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른쪽 밑에는 트위터 블루 소식을 좀 넣었는데요. 트위터는 항상 좀 리버럴하게 액션을 하는 곳이긴 하지만 이번에는 우리가 PFP라고 부르는 NFT 프로파일 피처들을 어떻게 하면 트위터에서 인증받고 사용할 수 있게 할 거냐라는 쪽으로 화두를 던졌고요. 여기에 많은 NFT 홀더들이 되게 즐거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저희 쪽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제 얻어가셨으면 하는 세 가지는 이렇습니다. 저희가 어떤 메타버스를 꿈꾸는가 그리고 이런 메타버스라고 하는 가상 공간에서 NFT가 왜 중요한가 그리고 그 중에서도 오픈은 왜 아바타라고 하는 거를 집중하고 있는가 이 세 가지입니다. 메타버스가 도대체 뭘까요? 제가 보통 나가서 제가 메타버스 관련된 무엇인가를 한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이런 곳을 상상을 하세요. 어떤 3차원 세계고 그 세계는 사람들이 있고 캐릭터가 있고 건물이 있고 오브젝트들이 있는 그런 세계를 상상을 하시는데요. 또는 요즘은 메타버스는 사실 모든 기술 문서에 사용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메타버스를 정의하기 전에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운동선수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은 어떤 느낌이 들까요? 다분히 다르실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런 형태의 이미지들을 떠올리실 것 같아요. 약간 근육이 있고 빠르고 민첩하고 그 다음에 약간의 디스플린 그러니까 연습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떠올리실 것 같은데요. 이 사람은 과연 운동선수일까요? 우리가 e스포츠라고 부르는 곳에서 이 사람은 아마도 애슬렉틱 또는 운동선수로 불릴 수 있을 텐데 앞에서 보여드렸던 이런 사람들이랑은 완전히 다른 형태의 능력치나 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여기 있는 전통적인 의미의 운동선수들을 e스포츠라고 하는 환경에다가 데려다 두면은 아마 아주 성적이 처참하겠죠. 잘 못할 텐데 마찬가지로 페이커 같은 좋은 e스포츠 선수도 전통적인 의미의 육상 같은 곳에다가 데려다 두면은 아마 처참한 성적을 낼 거예요. 그런데 처참한 성적이라는 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어떤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잘할 수 있는 게 있고 그 잘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얼마나 자신의 자존감을 끌어올리고 내가 기여하고 있고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느냐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란 뭔가라고 생각을 하면 첫 번째로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19세기 20세기 그리고 2000년도 2010년도 웹 2.0 그리고 모바일 시대를 겪으면서 점점 더 많이 인터넷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저는 10년 뒤 20년 뒤가 되면 메타버스라고 하는 가상현실 공간에서 시간을 더 많이 보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치 e스포츠라는 게 열렸기 때문에 페이커와 같은 e스포츠 운동 선수들이 자신을 더 자유롭게 표현을 하고 그 속에서 자신의 능력치를 발현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형태의 메타버스들이 많이 다양하게 존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약간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제가 아주 현실에서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키도 작고 잘생기지도 못했고 말도 잘 못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엄청나게 좋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어서 노래를 엄청 잘 부른다고 생각을 하면 저는 저기 떠 있는 수많은 메타버스 중에 예를 들면 노래방과 같은 메타버스에 가서 노래를 부르면 아주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메타버스라는 게 단 하나의 우주가 아니라 다양한 우주들이 현실을 벗어나서 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미래에는 사람들이 자기랑 가장 맞는 공간에 가서 자기의 자존감을 올리고 행복하게 살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게 다소 황당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저는 현실에서도 회사나 아니면 가족, 친구를 만날 때 우리가 다양한 페르소나를 가지고 그 환경들에 적응하면서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상현실에서 더 많은 선택지가 주어질 뿐 그게 현실이랑 많이 다르지 않다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메타버스에서 도대체 NFT가 왜 중요한데? 라는 얘기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점점 더 컨텐츠의 시대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두 개의 티셔츠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중에서 하나의 티셔츠만 가지고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오른쪽에 있는 발렌시아가 티셔츠를 가지고 가시려고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티셔츠가 왼쪽에 있는 티셔츠보다 압도적으로 퀄리티가 좋냐라고 하면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아마 19세기, 20세기 산업혁명을 거쳐서 그리고 우리가 공장의 어떤 최적화들을 위해서 구단히 노력한 끝에 우리는 공산품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퀄리티의 어떤 상품들을 만들 수 있는 인프라 스텍처를 대부분 갖췄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티셔츠를 살 때 퀄리티보다는 거기에 어떤 로고가 들어가 있느냐 또는 이걸 어떤 브랜드에서 만들었느냐를 더 많이 신경 쓰고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인지 최근 들어서는 한국을 포함해서 다양한 나라들에서 명품이라는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지금 컨텐츠가 가장 중요한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디지털 월드를 한번 보면 엄청 재밌는 부분이 뭐냐면 여기는 경제 시스템이나 금융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처음으로 가지고 온 게 비트코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경제 시스템이랑 금융 시스템이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디지털은 기본적으로 복제가 아주 쉬운 공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파워포인트를 만들 때 자주 하는 일 중 한 개가 구글링해서 이미지를 보고 그 이미지를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복사한 다음에 제 파워포인트에 묻히는 일이잖아요.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저는 그 디지털 그림, 쪼가리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의 소유권이라는 것도 되게 애매하고 제가 복사라고 하는 그 순간 벌써 내게 되는 느낌을 가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디지털에서의 어떤 가치라는 거는 아주 애매모호한 측면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거를 첫 번째로 낀 게 비트코인이죠. 우리는 비트코인이 1비트코인이 저로부터 다른 사람한테 전달이 될 때 그게 복제된다고 느끼지 않고 전달된다고 느끼잖아요. 그래서 디지털에서 어떤 밸류가 트랜스퍼된다, 이전된다라는 거를 처음으로 믿게 해준 게 비트코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메타버스에서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메타버스에 있는 모든 오브제들이 NFT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의 NFT는 무슨 말이냐면 비트코인이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인프라를 써서 밸류를 전달시킬 수 있었던 것처럼 NFT라고 하는 인프라 어떤 스탠다드를 쓰면 메타버스에 있는 다양한 오브젝트들을 우리가 트랜스퍼 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고요. 예를 들면 이런 이그 점프를 제가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일론 머스크가 특히 좋아하진 않는데 이런 그림을 가지고 와봤고요. 제가 이 그림을 만들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그림을 만들 때 재미있게도 두 개를 복제를 했고요. 각각을 NFT에서 민팅한다고 하는데요. 만들 때 각각을 한 개 한 개의 NFT로 만들었습니다. 어제 밤에 만들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NFT는 그냥 일론 머스크한테 어제 밤에 줬어요. 아 이거 내가 너 사진 넣어서 만들었는데 너 그냥 가져 하고 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일론 머스크한테 다시 그 NFT를 받았습니다. 나 그냥 그거 내가 다시 가질게.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상황이 되냐면 두 개의 NFT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고요. 각각의 NFT는 그림으로 봤을 땐 똑같지만 그 트랜잭션 히스토리를 블록체인에서 뜯어보면 하나의 NFT는 일론 머스크한테 갔다 왔고 다른 NFT는 제가 가지고 있었던 거죠. 제가 만약에 이 NFT를 여러분들에게 하나 골라서 드린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걸 고를까요? 왼쪽일까요? 오른쪽일까요? 아마 대부분 다 왼쪽 NFT를 가지고 싶어 하실 거예요. 이게 정말 재미있게도 그림은 똑같지만 그 블록체인에 들어가 있는 어떤 트랜잭션 히스토리라는 게 다르기 때문에 뭔가 왼쪽에 있는 그림, 그러니까 왼쪽 NFT가 오른쪽 NFT보다 가치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게 바로 NFT가 가지는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건 아주 베이직한 어떤 예제이긴 하지만 우리가 디지털 오브젝트에 대해서 컨텐츠라는 거를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컨텐츠라는 거를 여기서는 히스토리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본, 오프라인에서 어떤 그림을 봤을 때는 큐레이터한테 그 그림의 어떤 히스토리들, 역사들을 들으면서 그 그림의 가치를 올리게 되죠. 근데 블록체인을 이용한 어떤 가상현실 세계에서는 블록체인에 들어가 있는 히스토리들, 트랜잭션 히스토리를 보면서 그 가치를 가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재미있는 게 아주 디지털적인 방식이잖아요. 이 디지털적인 방식으로 우리는 여기에 예제에서는 둘 중 어떤 게 더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하게 된 거죠. 여기서 근데 더 나아가서 저는 어떤 가치를 판단한다는 거는 결국에는 그게 존재한다고 믿는 거랑 아주 흡사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치 판단을 하지 않으면 그거를 내가 가지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걸 팔 생각도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게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걸 내가 가지고 싶기도 하고 팔고 싶기도 하게 되는 그런 아주 기초적인 경제 시스템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이런 기초적인 경제 시스템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우리는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냐. 금융을 도입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나는 일론 머스크가 한 번 쥐었다 놓은 그림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가치가 내가 생각할 땐 10달러야. 내가 너한테 내가 이 10달러 가치만큼의 뭔가가 있으니까 나한테 5달러만 빌려주지 않으련 하는 식의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이런 파이낸스가 시작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뭔가를 레버리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형태로 파이낸스 시스템과 NFT가 붙어지는 시점에 디지털 세상이 레버리지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더 급격하게 성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그림에서 도대체 오픈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사실 제가 작년 초에 해시를 나올 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아바타에 집중하게 될 줄을 몰랐었는데요. 제가 쭉 트위터에서 봤던 흐름 중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이 크립토펑크를 가졌다는 걸 너무너무 자랑하고 싶었던 겁니다. 저도 크립토펑크가 있지만 저는 그렇게까지 자랑하고 다니진 않는데 크립토펑크를 초반에 사는 애들이 다 트위터 프로파일 피처를 크립토펑크로 바꾸고 또는 볼드웨이브로 바꾸면서 나 크립토펑크 몇 번이야? 라고 말하는 횟수들이 점점 늘어나는 걸 봤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 크립토펑크가 약 한 천만 원에서 이천만 원 사이였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게 마치 람보르기니를 샀는데 불행히도 앞에 포장도로가 없어서 못 끌고 나가는 상황이라서 차고를 유리로 만드는 그런 형태랑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아주 예전에는 마치 오타쿠들의 전유물이었던 것 같은 그림으로 프로파일 픽처를 하는 거를 이제는 흔히 말하는 인싸들이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거기 인싸에는 그때 당시에 제이지도 포함이 되는 거고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아마도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잇는 여러 가지 브릿지들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중 하나가 이런 형태의 PFP 또는 아바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현실에 있는 개성 또는 현실의 나를 그대로 가지고 온라인으로 갈 거라는 생각은 많이 안 하고 있는 편이긴 하고요. 여기서 또 재미있는 거는 현실에서도 사실 저희가 여러 가지 프레소너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면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멀티 프로파일을 아예 지원하기도 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엄마의 아들로서의 나와 남편으로서의 나와 그리고 오프에서의 나가 다 다른 사람인데 그런 형태처럼 버추얼 월드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페르선을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게 자연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단순히 스태틱한 이미지 그러니까 프로파일 픽처를 쓸 수 있는 이미지를 넘어서서 움직이는 형태의 아바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저는 이제 크게 가상현실 세상을 양 끝단에 뭐가 있냐고 생각을 하냐면 한쪽 끝에는 소셜함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끝에는 게임에 가까운 쪽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게임을 약간의 이 스포츠랑 비슷하게 보는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게 그렇진 않고요. 근데 보통 게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골 오리엔티드 되어 있습니다. 내가 퀘스트를 해야 되고 어떤 골을 향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현실에서의 어떤 스포츠랑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반대편에는 예를 들면 우리가 페이스북을 할 때 어떤 의도가 엄청 많이 있진 않잖아요. 상당히 랜덤한 형태의 니즈들을 항상 가지고 접근하게 되는데요. 그런 형태들을 소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게이밍 쪽보다는 소셜함 쪽에서 좀 더 집중을 하고 싶고요. 그런 이유는 저도 이제 사람들 만나는 걸 꽤 좋아하는 편인데 제가 여기서 어줍지 않은 어떤 농담 하나를 던졌는데 여기 계신 195분 중에 한 10분만 웃어주셔도 저도 기분이 좋고 웃으신 분들도 기분이 좋은 어떻게 보면 행복이 더 증가하는 형태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소셜함에서 그런 것들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소셜한 어떤 공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한 개는 결국에는 사람 간의 인터랙션 우리가 소셜한, 우리는 사회적인 동물이니까 사람 간의 어떤 인터랙션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우리가 인터넷에서 하고 있는 인터랙션들 예를 들면 이런 보이스 챗이라든지 비디오 챗 그리고 이거보다 훨씬 더 자주 일어나는 텍스트를 가지고는 또는 이모지를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사람에서 나오는 모든 신호들을 가지고 아바타라는 거가 사람을 따라하거나 또는 아티스트가 정한 어떤 규칙들에 의해서 아바타가 움직일 수 있는 거를 저희는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는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비디오를 분석한 다음에 얼굴과 바디 제스처, 몸을 따라 움직이는 아바타가 먼저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마 미래에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애플워치를 끼고 있다면 그 전기 신호들, ECG나 이런 신호들을 이용해서 아바타가 움직이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보통 대부분 분들이 아 그럼 너네는 아바타를 만드는구나 라고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이제 불행히도 이제 저는 개발자 출신이고 지금은 그냥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서 아바타와 같은 크리에이티비티가 많이 창의성이 많이 필요한 것들은 잘 못 만드는 쪽에 속하고요. 그러면은 제가 어떤 거를 하면은 가장 이 아바타들이 많이 나오는 세상에 근접하겠느냐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아바타라는 게 상당히 패션이라는 거에 비슷하다는 거를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 가지 공천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아무도 퀄리티를 보고 옷을 사지 않습니다. 여기 제 왼쪽이 아일먼월드처럼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옷을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근데 아바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PFP, NFC들이 팔리는 걸 보면 더 예쁜 게 잘 팔리는 게 아니라 더 특이하거나 더 브랜드 가치가 높거나 더 컨텐츠가 잘 쌓여있는 게 잘 팔리는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길 가다가 나랑 완전히 똑같은 옷을 입은 사람을 보면 기분이 되게 나쁘잖아요. 뭐 헤어스타일까지 똑같으면 더 나쁠 텐데 아바타도 마찬가지로 되게 유니크한 나의 어떤 개성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나랑 똑같은 아바타가 존재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로는 저도 이건 되게 재밌었는데 인류문명이 되게 발전을 했고 옷 만드는 거 되게 쉽거든요. 근데 저희는 다 옷을 사 입어요. 그래서 아마도 가상현실이라는 곳에서도 사람들이 아바타를 만들기는 되게 쉽지만 예를 들면 크립토펑크 같은 거는 정말로 금방 만드실 수 있잖아요. 포토샵 모르고 그림판으로도 만들 수 있는데 아무도 그거를 정말 만들어서 쓸 생각은 안 하고 다 이제 사서 쓴다라는 거를 저희가 확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패션으로 치면 저희가 만들어가고 있는 마이티라고 하는 플랫폼이 있는데요. 마이티라는 플랫폼은 뭐냐면 옷을 만드는 사람들이랑 옷을 입는 사람을 연결하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연결을 하냐면 옷을 만드는 사람들한테는 마치 마네킹 같은 거를 제공을 해줄 겁니다. 옷을 만들 때 그냥 책상 같은 데서 그리는 게 아니라 마네킹에다가 입혀놓고 옷을 만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스탠다드를 제공을 함으로써 어떤 사람들이 아바타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플랫폼을 생각을 하면 한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현실 세계에서는 그냥 옷을 만드는 사람과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만 있으면 되게 모든 게 다 해피해지는데 가상현실 세계에서는 한 개의 문제가 있는 게 아바타를 쓰고 나갈 공간이 없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깥에는 다 비포장 도로이기 때문에 람보르기니를 탈 수 없는 것처럼요. 그래서 세 번째 플레이어가 필요하게 됩니다. 세 번째 플레이어들을 뭐하는 사람들이냐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인데 아바타를 이용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또는 실제로 메타버스를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공간들이나 어떤 공간이 꼭 3D일 필요는 없지만 서비스들을 만들어줘야 아바타를 이용한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가서 놀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크게 다시 한 번 보면 저희 플랫폼에는 세 가지 플레이어가 있는데 첫 번째는 유저이고요. 이 사람들은 아바타를 사용해서 뭔가를 하는 사람들 또는 사고 팔면서 투자하거나 투기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들은 왼쪽에 있는 크리에이터들이고요. 아바타를 만드는 사람들인데 저희 마이티라고 하는 어떤 플랫폼의 스탠다드가 있고 그 스탠다드를 따라서 아바타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아바타들은 자동적으로 저희 플랫폼에 들어가게 되고요. 이 아바타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오른쪽에 있는 아바타를 이용한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사람들이 아바타를 집중하지 않고 비즈니스 모델에만 집중을 하면서 다양한 아바타들을 그리고 그 아바타들을 가지고 있는 유저들을 바로 데이제로에 제공받을 수 있게 되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작년 연말 정도에 시드 라운드를 받은 상황이고요. 1월 달에는 고스트 프로젝트라고 하는 NFT를 하나 음칭을 해보았습니다. 이는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플랫폼에서 왼쪽 크리에이터 사이드를 먼저 탭핑을 해보는 시도였었고요.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스트 프로젝트는 다른 NFT PFPD들이랑은 다르게 이런 표정들과 모션 인식들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저 간단한 소개를 드리면 저는 쭉 계속 창업을 해왔었고요. 2012년부터 그리고 그전에는 계속해서 엔지니어로 살았었고 지금은 그리고 그전에는 해시드라고 하는 크리프토 투자사를 공동 창업하다가 작년부터 이제 오프라고 하는 회사를 창업해서 열심히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완전 리모트와 비동기적으로 일을 하고 있고 문서화를 먼저 하고 있고요. 대부분이 아니라 모든 회사의 분들은 성장을 우선시하면서 있고요. 지금 6개 지역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자막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Have Futur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